여러분 옛날에 이랬으면 어떠실까요? 여보세요? 네 왕님 말씀하세요 아 네 우리 지금 그 팔레스 앞에 경찰이랑 앉아있어요 이번 거 어딨어? 안팠네? 있어? 왜 내 전화 안팠는거야? 어? 야 왕아 거기 있어? 내 전화? 먼저 해야지 너 어디 있냐 다른 남자도 알고 있어? 아 이 왕남자들 항상 나빠요 야 뭐해 여기서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? 워장실에 있어서 전화 중전화가 있어요 핸드폰 중전화도 있어? 네? 알겠어 빨리 가자 나 배고파 한번 봐 아 아 아 아 완전히 로우 얘들아 돌파 나왕권 어둠 어머니